살리면서 최대한 월티에 대한 충격을 해야겠죠 이 월티를 깬다? 그러면 제가 안 받으면 월티가 굳이 이렇게 피해를 받고 있는게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이 되는거죠 여기 놀이지 않죠 요는 여기로 가는 척 하면서 여기로 사이로 들어가서 본진 쪽 한번 노력합시다 본진 쪽으로 가면서 여기로 다시 틀어가지고 여기 때리기 시청자도 속이는 이킬 플레이 이거를 공격을 본진 가봤자 어차피 못둘겠죠? 누가 봐도 그죠? 그럼 돌아갑시다 어디로? 여기로 이득은 받고 손해만 안 보면 되잖아요 이득만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득 딱 보면 빼면 되죠 이제부턴 자유 어허허허 나이킬 수간이 없네 어허허허허 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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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이러는 걸까요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야! 찌질해? 야! 뭐가 찌질해? 아니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한테 찌질하대요. 아니 스카우트이 쓰레기인 걸 어떻게 하라고 진짜. 아 찌질 안 돼 찌질해. 내가 찌질 안 돼. 아니 지지치고 그냥 나가면 되지. 그걸 그 말을 하고 나가는 네가 찌질하지 않니? 진짜 이걸 또 진짜 이거. 맨날 욕.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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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